23도 반갑습니다 좀 들어올 때까지 좀 쉬고 있을게요 아휴 여기 뒤로 넘어갈 거 같아 안녕하세요 방금 연습하다 와서 옷에 땀이 좀 있어요 눈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씻고 오고 싶었는데 너무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오기 위해서 씻는 거를 과감히 포기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텐션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날 잠을 못 자서 잠을 잘 못 자서 텐션이 낮을 수도 있는데 이제 또 브이오 하고 오면 또 텐션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JK JK Birthday 기념 Birthday 기념 브이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Make some noise 일단은 제가 뭔 얘기부터 하지? 일단은 저기 탄산수 한 잔 하면서 조금 여유를 즐겨보자고요 네 내 생일이 아직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몇 시야? 10시 47분 10시 47분이네요 쌀쌀하다 We love you 정쿡 조금 있으면 정국이 생리라 맞아요 재생 아직 생일 아닌데 생일 축하한다는 말밖에 없어 오케이, 바디 바디 Yeah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로 스케줄을 시작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단은 뭐하지? 제가 사실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그렇게 가사처럼 받으려고 했냐면 제가 생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위해 해주시는 말들을 이용해서 가사를 만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인스트를 구해왔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조금 정리를 해서 붙여가지고 곡을 하나 만들어볼까 해요 갑자기 어제 밤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해보면 재밌겠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혹시나 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정리를 싹 정리를 싹 다 했어요 이제 직원 한 분이 굉장히 도움 많이 주셨는데 일단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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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이래요 댓글 댓글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너에게 받은 모든 사랑에게 뒤덮여서 살고 있어 그래서 힘들 때에도 주위에 있는 사랑을 껴안아 오늘도 내일도 극복해 나가고 있어 항상 항상 마음속에서부터 고마워하고 있어 사랑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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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ve you We are perfect Don't be so hard on yourself instead 뭐야 이거 어떻게 읽냐 오케이 For as long as I live and as long as I love I never not think about you The only thing thing we want is to see happy you keep smiling because your smile is the reason why so many people are happy and have no worries Thank you Thank you 아무튼 굉장히 많은 댓글을 보내주셔가지고 번역을 또 한국어로 해주셔가지고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한 번 그냥 구글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보자 편지를 썼어 진짜 그쵸 너의 가슴속엔 암이라는 구름이 있어 높이 날아오르는 날아오르는 너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시관처럼 널 아프게 만들 때 걱정과 불안으로 잠버리려는 밤이 네 맘도 너무 깊어질 때 네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로 둘러싸인 곳에서 눈을 꼭 감고 커다란 보라색 구름을 불러봐 세상에 흩어진 조그만 구름들이 손을 잡고 너에게로 파도처럼 밀려와서 너의 빛나는 두 개의 구슬에 맺힌 눈물들을 다 가지고 갈 거야 하 하 하 하 뭐야 암튼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왔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번 가사를 만들어보죠 아니 노래를 한 번 만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되게 쉬운 댓글이 자 자 Forever day I meet you Forever hour I need you Forever minute I feel you Forever second I want you Forever I love you 이런 댓글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헤이 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되겠지 잠시만 이거 제가 BPM을 안 맞췄는데 그냥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제 항상 그 작업을 만들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쉽게 해볼게요 그냥 잠시만요 Forever day I miss you Forever day Forever hour I need you Forever day I miss you Forever hour I need you Forever hour I need you Forever minute I feel you Forever second I want you Forever day I miss you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재미로 그냥 재미로 하면 재밌어 재미로 재미와 어떤 우리들만의 어떤 여러 한 오케이 일단은 저기 뭐야 좀 더 이게 생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바로 튠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장비에 되게 의존하는 스탠리를 튠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되게 옛날에 그 어떤 튠 한층 유행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수동으로 맞추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구나 오케이 오케이 맞다 저는 이렇게 수동으로 맞추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그 마이너 그러니까 반음 떨어질 때 뜨금이 이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저는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튠을 또 넣으면 이제 곡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깔끔해지죠 원래 이제 음원을 발매하기 전에 이제 튠박이라고 이런 걸 싹 다 정리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그냥 느낌만 오케이 다시 한번 그걸 녹음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녹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즘 소리가 작은 거 같으니까 이제 마이크를 올릴까? 그냥 오 잠시만 잠시만 마이크를 그냥 올리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가사를 되게 조합해서 일단 근데 처음에 이거 그냥 이리로 갈게요 그냥 처음 한 거 이거 그냥 합시다 이게 원래 헤드셋을 끼고 하는 게 나은데 어쨌든 이게 좀 들리는 게 괜찮으니까 너무 큰가? 오케이 다시 디테일이 중요하죠 매일 너를 그리워해 매시간 네가 필요해 매분 너를 느껴 매초 너를 원해 영원히 너를 사랑해 딱 그 첫 소절로 딱 들어가기 정말 좋은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존함을 읽어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 신양 신 신 신 신양 웰 신 이렇게 해 놓으면 맞나? 일단 녹음을 해볼게요 연기 신 I want you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잠시만요 그리고 또 이거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웃기죠? 여러분들 재밌네요 이거 이제 대충... 대충 아니죠 되게 열심히 이제 1절만 딱 만들어서 하는거죠 내가 또 이상한 것 같아 내 입니다 더 이상한 것 같아 새로운 요구 이런 것 같아 바로 그렇게 For every minute I feel you For every second to want you 재밌다 재밌다 재밌는다 I feel you For every second to want you 그 다음 이제 좀 약간 벌스 느낌을 벌스 느낌 괜찮은 어떤 가사 늦은 어두운 밤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멀리서 보라 삐치 보였어 네가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줬을 때 모든 게 괜찮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어 딱 벌스 모누로 드랑이셨죠 In the darkness, late at night I lay awake thinking there's no hope inside Suddenly, in the distance, shining like a purple light You turn around and smile so bright Reaching out, you take my hand And from then, on a... On a no? On a no, on a no everything will be right 오케이, 이거를 이제 벌스를 어떻게 하냐 For every second, don't want you In the darkness, late at night I lay awake thinking there's no hope inside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 것 같은데? For every second, don't want you In the darkness, late at night I lay awake thinking there's no hope inside Telling me is anything I lay awake thinking there's no hope inside I turn around and smile so bright Reaching out you take my hand And from then, on a no Everything will be alright 이거 그냥 흥불거리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잠시만 이거 좀 연습을 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가세요 너무, 너무, 너무 뭔가 아쉽죠?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 좀 바꿀게요 설정을 살짝만 마이너스 2 정도 이러면 좀 더 별, 안 돼요 하이패 이 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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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urn around and it's my surprise I'll wait to know you'll take my hand I'm not alone, I'm nowhere in it We'll be all right 이거 어렵네요 소통이 불가능한 집중해서 소통을 안 하는 되게 새로운 라이브 방송입니다 여기 이 부분 다시 해야 되겠군요 C 발음이 안 늦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럴때 어떻게 아냐. 이것만 찾아서 빼주면 돼. 여기서? 그렇죠. 이런 거가 이제 개인 딱 하나씩 하면 좋단 말이죠. 이거 아니잖아요. 사장님. 아까지만 찍어야 되겠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요? 헤이 스탑잇 처음 들어보자. 이런 것도 이제 돌아가서 들어줘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이제 그대로 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너무 별로죠? 너무 이제 끊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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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성적의 고통 아미와의 소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디오 아미와의 소통 아니어지죠?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지?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 진짜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거 어떡하지? 아니야 그냥 해보지 뭐 즐겁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케이 다시 한 번 도전해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가지? 가볍게 가자 그래 가볍게 이거 앨범 내는 거 아니잖아 앨범 영화는 여러분들 선물이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데 원래 제가 원래 작업할 때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라이브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루한 감을 들이기 쉽지 않아서 뭔가 빠르게 치워나오고 싶은데 그럼 트랙을 바꿔 볼까? 빠르게 가자 빠르게 누구 봐도 빠르게 가자 이제 여기서... 서비스 이제 여기서... 서비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약간 이제 우리의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더 맞는 이거 맞는 뭐가 좋을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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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댓글이 많이 출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정리를 했는데도 이게 뭔가 많이 많이 했는데 진짜 오늘? 근데 뭔가 적게 느껴져 이 정리를 한 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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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축 분설 상축 음 진실보다 거짓을 믿기 쉬운 사막을 헤맬 때 고얀 해변 거대한 파도의 그림자가 커질 때 고개를 들어 하늘 마 언제나 구름은 흘러가고 있어 회색빛으로 물든 하루가 와도 이제 더는 울지 않길 바래 이거를 뭔가 간단하게 못하나? 음 이러면 너 벌써 갔잖아 너의 모든 미소 너의 모든 말 당신이 나를 보는 걸 당신이 나를 꿈에 만들고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세요 너를 나를 필요하라는 사람은 생명선에서 나를 필요하며 하지만 넌 내 것이 될 수 없어? 언젠가 먹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뜨고 햇살을 반가주겠지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 너와 함께할 그날을 오케이 이거다 이걸로 가자 I'll be alright 뭐 어떻게 하니? 이게... 이게 조금 템포에 맞춰서 이게 은절이 정해지니까 근데 이쪽으로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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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됐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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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야 나를 웃게 만드는 아미야 나를 웃게 만드는 아미야 나를 웃게 만드는 아미야 아미야 웃게 만드는 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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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very day 놀리만 되는 아미 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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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였지? 어딨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여기 계속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안녕. 아니면 여기다가... 어딨니? 어딨니? 잠시만. 어딨냐? 뭐야? 어딨지? 먹구름 어딨냐? 먹구름. 이건 여기까지 합시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 왓보기 왓보기. 왓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이용하지? Burning Man, 다른 트랙도 있어요. 다른 트랙 한 번 불러와볼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트랙이 있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하죠? 근데 또 이런 데 있으면 또 멜로디가 다르게 나오긴 해요 또 이런 데 있으면 또 멜로디가 다르게 나오긴 해요 또 이런 데 있으면 또 멜로디가 다르게 나오긴 해요 그리고 또 멜로디가 다르게 나오긴 해요 또 멀 받았냐 하면 이런 곡도 받았거든요 좀 짧다 근데 약간 아리아노 브라인드 같은 느낌 시작해 예 약간 아리아노 브라인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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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어, 예. 예. 어, 치킨. 되려라 Yeah Okay 이거 어렵다 이건 좀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f I'm a star and shot My only shot Yeah I made it I wanna great I never knew Yeah I wanna love you Please don't let me wanna shine away 이런 거 이제 음절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희 Yeah Yeah 빛나고 밝다 너처럼 너처럼 당신이 보고 싶을 때의 벌이 보인다 나는 그것을 변해게 포연한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좀 이런 거를 시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콘텐츠를 또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이제 벌써 11시 43분이네 벌써 11시 43분이에요 여러분들 또 저희의 친구 이제 이 곡 작업을 하는 이제 좀 시도를 해왔으니까 몇 가지만 어 해보는 걸 할게요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 뭐든지 사람의 준비성이 철저해야 돼요 차라리 그냥 가사를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즉석에서 뭔가 제가 이 댓글들을 보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의 아프렌드 뜨또의 곡을 한 곡도 부르려고 하는데 아 저는 이게 뜨또의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또 이거 뜨또의 노래 뜨또의 노래 아 비버지 그렇죠 이거요 이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를 또 가사를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저 멀리서 가사가 안 보여요 가사 잘 몰라요 저 멀리서 가사 잘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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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끝! 오늘도 어김없이 근데 곧 이제 제 생일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11시 한 10분 10분 정도에 이 시합 찍어내가지고 약간 여기까지 딱 재밌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역시 재밌어 1시간 봤네요 우리 1시간 핫 투수가 9억 만개 9억 만에 9억 하트 맞냐? 1, 10, 100, 1000,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억 하트에 1000... 1017만 1019만 1020만 1040 1040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쭉쭉 올라가네 4개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10시 10시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나 뭐야? You're what I'm as if it ain't even slower I'm not sticking straight 이제 뭐 할까? 이제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Prepared My cake Yeah Yeah 물 마시는 거 AST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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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자 그럼 케이크를 저기 딱 12시 되면 딱 해야 되니까 미리 옆에 또 깨 놓... 또 탄산수여서 속이 자꾸... 초가 황금 색깔 하트 천혜야 스틸위드 유 제이케 케이 이 케이크를 어떻게 빼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머리를 잘 써야 돼 이거를 빼주면 빼기 쉬워지죠 이렇게 스틸위드 제이케 케이크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앞으로 엎어버릴 것 같아요 스틸위드 보이시죠? 일단 이거를 빼놓고 초도 꽂아준 상태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되게 시원하다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또 겉으로 보기 봤을 때 밋밋한 케이크가 상당히 또 속은 알찬 약간 그런 케이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안에가 약간 초코 케이크 같은데 모르고 밀치다가 케이크 생크림 맛있다 오늘 저녁 안 먹었는데 이제 당신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제이홉인데 I'm your hope, you're my hope, I'm 제이홉 생일 되면 뭘 먹을 거냐고요? 생일 되면 저는 사실 아까 배고프다 온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 사랑을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365월 24-7 굉장히 배가 푸른 상태예요 Paradise 당신의 생일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일요? 내일 일 나가요? 일 갑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과 연관 있는 일이에요 염색할 생각 있으신 거예요? 염색은 지금 끝에 머리도 지금 이게 상한 머리여서 염색은 지금 당분간 안 할 생각이에요 머리를 좀 기르려고 하고 있고 머리도 되게 천천히 그냥 기르러 이게 옆머리가 비고 옆머리가 아니 안쪽 머리가 비고 옆머리가 뚝 때려 그래서 옛날 영상을 봤는데 저는 옛날에는 되게 괜찮았어요 제 머리가 보기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되게 별로더라고요 여기 겉에만 팔랑팔랑거리는 게 날개도 아니고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속도 좀 채우면서 층도 좀 잘 나누고 비율도 딱 괜찮게 머리를 기르면 괜찮지 않을까 덧목? 옆목? 덧목?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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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내가 지금 잉크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댓글에 있었어요 쿠키 웡레스 웡레스송 잠시만요 일단은 케이크 불고 55분이니까 그래도 또 생일인데 또 시간 또 맞지 아 더 가까이 오지 마 심장이 터질 거야? 그거는 약간 더 오라는 소리 아닌가요? Happy birthday to you 가 아니라 myself 내가 손을 흔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웃는 이유는 뭘까요? 스페인어로 사랑해를 외쳐냐고요? 스페인어로 사랑해 스페인어로 사랑해 스페인어로 사랑해 스페인어로 사랑해 스페인어로 사랑해 생일 축하한다 형제요 형제예요 우리? 이거 잠깐만 책이라고 해서 많이 들었는데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 꿈처럼 소리에 이렇게 날로 가려 I love you Together! 이거 있잖아요 그래 어쩐지 들어갔다 Happy Birthday JK Opa Together Still with you Three minutes 시간 알려주는 거 고마워요 센스 있었다 저는 약간 도파민 수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집중하면 제 시간을 놓칠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성냥 어디 있지? Where is... 성냥이 이거로 뭐냐 이거 칼, 보통 이거 칼 안에 있죠 없네? 이 안에 있네 종이가 좀 뻑뻑하시네 네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Two minutes Yes Türk 아랍으로 나 아랍으로 다람 아 아 나는 아용기 multi 나 애 practitioners 제가 나는 아용기 난 actions basically 오케이 이제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9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 불을 12시 딱 되면 하자 이게 너무 더 빨리 해가지고 오늘 그 곡 좀 잘 쓰고 싶었는데 약간 너무 이게 할 듯 새로운 누구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와우! 마 벌떼이! Who are you? 자이캐! 해피 벌스데이! 자이캐! 자이캐! 해피 벌스데이! 자이캐! 너무 기다렸어 자이캐! 자이캐! 여기서 기다렸다고? 어? 기다렸다고? 머리하고 기다렸어 자이캐! 해피 벌스데이! 자이캐! 자이캐! 빨리 쳐붙여 예아! 파이어! 허비 형 형 옮기면 형 그러면 형 다짜고짜 뭐? 바꿔서 콘서트 하고 가셔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바꿔서 콘서트 해야 자 갑니다 아미 여러분들 준비 됐습니까? 자 1, 2, 1, 2, 3, 4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사랑하는 제이캐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후 후 야 숨 잤다 오케이 야 보통 초 불리 전에 소음 부는 거 아니야? 그럴까? 응 나 너 라이브 20분부터 봤어 그래요? 노래 뭐 마지막에 아미야 못 끝났는데 아미야 아미야 자이캐 생일 축하해 오케이 브로 땡큐 자이캐 땡큐 자이캐 생일 축하한다 내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지 솔직히 아미 다음으로 그치 아 개장 개생일 축하해 사랑해 깜짝이야 자 그러면 허비 형도 왔겠다 이제 케이크를 썰고 이쁘게 썰어 보겠습니다 이제 초를 빼고 과연 무슨 케이크일까요? 단면이 궁금한데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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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딱 초코 있죠? 딱 느낌 봐봐요 초코라니까 초코가 아니네 초코 잖아 초코예요 맛있어 잠시만 한 조각만 한 조각에 있는 오케이 케이크 이게 당버춘 오케이 마무리로 라스트 송하고 갑시다 방탄 인기 노래 여러분들 비티니스 노래 중에 무슨 곡 제일 좋아해요? BTS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BTS 함께 케이크 먹고 있다고?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다 한 게 몸에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너 누구야? 오케이 휴대폰 놔두고 왔어 뭐야? 그리고 이거 내가 내가 케이크 파는 데가 없어서 조각 케이크를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어디서 사왔어? 어디서 사왔어? 파는 데가 없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조각 케이크 파는 데에서 다 붙였어 진짜? 대박이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조각 케이크이라 조금 이상해 제게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이쁜데? 제게 오야 이거 이거 그냥 하나를 묻겠다 흘린다 흘린다 어 괜찮아 그냥 흘려야 돼 흘린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형 또 호비 형이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또 호비 형이 준 케이크는 또 안 먹을 수 없지 어떻게 붙었냐? 심지어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거는 어머 이거 먹어야 돼 어떻게 붙었냐 이거 잠시만 아이스크림 케이크야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이란 말이에요 약간 요거트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거는 들고 가고 싶다 들고 가서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될 거 같아 그런 느낌에 오늘 당이 들어오니까 또 느낌이 사네 아이스크림 케이크 라스트 송 저는 이제 V LIVE 하면은 무조건 노래를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노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듣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느낌이 왔어요 여기에 인스텔러나? 잠시만, 좀만 더 생각 파라다이스가 맞네? 이거 설마 그 곡인가? 뭐지? 우리 곡 중에 파라다이스라는 곡 있어요? 깜짝이야 설마 나거든요? 락완이네 마라탕, 마라탕 빛빛, 잠일구아웃 끝 끝에 꿈엔 앙원히 가득해 하지만 진짜 세상은 약속과는 달라 우리 달려야 해, 밟아야 해 신호탄을 쏘면 너머 적지도 없어 아무 풍경도 없어 숨이 턱까지 넘칠 때 You need to, you need to 멈출 수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회복을 느낄 내 순간들이 있다면 멈출 수도 괜찮아 이젠 목적도 모르는 채 들리지 않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야, 이거 혼자 부르기 힘들다 네가 내배는 모든 호흡은 의미나 관리 꿈을 남한테 섞어 빛으로 위대해져야 한다 배워 빛으로 사실은 지금 미래만 있고 미래면 내가 어젯밤 침대에서 꾼 거 뭐 꿈의 이름이 달라도 왠지 않아 다음 달엔 노트북 사는 거 아니면 그냥 먹고 자는 거 그것도 안 하는데 돈이 많은 거 꿈이 뭐고 자는 거라고 그냥 아무나 되라고 We don't lie 뭔가 큰 돈 잡고 그냥 너는 너잖아 진짜 세상은 약속과는 달라 우린 달려야 해, 밟아야 해 신호탄을 소멸 너 목적지도 없어 아무 풍경도 없어 숨이 턱 가고 You need to, you need to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껴 내 생각들이 있다면 멈췄어도 괜찮아 이제는 목적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꿈이 없어도 괜찮아 space 네가 내배는 모든 호흡을 이미 다 달려보네 estoy I need to dream Don't play on my dream Arm Whoa 사람 없는 게 이게 나에게 자고 고민인데 꿈을 꾸는 게 꿈을 쉬는 게 숨을 쉬는 게 때려 بع 거네 Who Yeah 세상은 욕 잘 president 네 무엇인지 가루터 använd 적 D.I.P. 낙원 힘드네 잠시만요 이제 뭐 할까요? 다음 I'm on the next 먹을까요? Next song 그게 있네? 보조개가 있네? 보조개? 보조개 BTS BTS 이 노래 뭐야 꼭꼭 숨었다가 웃으면 나타나 어디 온 걸까 가사가 가사 가사는 뭐가 대충 저기 뭐 어디서 온 걸까 안겨지 말아 하지 말아 혼자 왔잖아 네 잔치가 뭐야 But you 그 미소 온 자니 나도 못해 cool 그 폴을 못 벗어야 해 you 사실 진짜 위험한 건 너에게만 있는 거야 그 보조개는 illegal illegal 안 돼 룸에 올려 So I could illegal illegal 정제 자체 내게 범죄 찬사가 남긴 실수였나 아닌 남친 한 키스였나 그 보조개는 illegal illegal girl I want it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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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는 없었어 너에게만 있었어 이렇게 힘든 걸까 빠져주고 싶어 점져주고 싶어 넌 내게 없어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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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때만 어줄어줄해 To you No 제발 조심해 해줄래 Yeah 사실 좀 더 위험한 건 너에게만 있는 거야 그 보조개는 illegal illegal 안 돼 보내 oh yes So I could illegal illegal 정제 자체 그 범죄 다 속에 남긴 실수였나 아는 거지 난 키스였나 그 보조개는 illegal illegal hey But I want it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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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더 많이 위험해져 위험해져 둘 때마다 점점 위험해져 위험 oh oh baby 너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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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너 hey allow me oh yeah 해 weg oh sei fine yeah can i bear you your oh 그럼 오랜만이다 이것도 봄 싱어? 와 봄 싱어 오랜만이다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m a born singer 어쩌면 잃은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m good 하트 비트야? 하트 비트? 우리 곡 중에 하트 비트가 있어요? Butterfly Magic Shop, Stay With You We're really on... Lauderdember Euphoria 마지막은 신나는 곡까지요 That song is very very 신나는 곡 응?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중폭이 커 어... 아 아 아 아 아 헤이 요 뭐 할까요? 어... 뭐해? 네 Dionysus는 너무 오프링 곡이고 옛날 곡 진짜 옛날 곡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BTS 예스 근데 곡이 너무 많아서 눈, 코, 입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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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순간 뭐 할래요? 너무, 너무 다양해서 고를 수가 없어 내가 상상시다고 못하는 곡도 나오고 있다니까 지금 뭐... 와, danger도 나와버리네 와, danger도 나와버리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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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아 너무, 정말 좋아요 네, 아 네, 아 구경 ichi 근데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건가?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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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따 5분 앞으로 5분 앞으로 5분 5분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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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마지막 우리 마이크 드랍 안 했나? 우리 마이크 드랍 하지 않았나? 마이크 드랍 안 써? 오케이 막성 마이크 드랍 레츠고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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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진짜 마지막. 마지막을 장식할 만한 노래 없을까요? 마지막을 장식할 노래가 뭐가 있을까? 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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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무 많아서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러브메이지도 있고 뭐 미크로코스모스도 있고 윙즈는 했었던 것 같고 소아도 있고 원도 있고 소주 뭐 고역수없는 것 같고 고역수없는 것 같고 고역수없는 것 같고 그리고 러브메이지도 있고 러브메이지도 있고 고역수없는 것 같고 고역수없는 것 같고 고역수없는 것 같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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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인데 뭐 내일 뭐 좀 피워야 되겠지 잠은 내일도 잘 수 있는 법 하지만 생일은 오늘 하면 안 되죠 생일을 1년에 한 번뿐인 날이니까 생일을 1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일을 1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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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굿나잇이라고 해준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아시 듣고 싶구나 정무찍도 나왔어 그런데 나는 vẫn flor하였는데 지니łam 한글자막소 한글자막 이 voir 너의 내 남기일 수 있다면 뭐이냐 끝 내일 디렛 오케이, 마지막 곡 진짜 마지막 곡 지금 마지막 곡, 마지막 곡 지금 커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Make it right 한 표였더라고요 DNA 그리고 저 뭐야 Heartbeat Nomo Dream Crystal Snow Tomorrow Tomorrow Save Me 나왔고요 Feel the Mouth 나왔고요 Merry Me 나왔고요 Merry Me? Tiangu 나왔고요 Feel the Mouth 나왔고요 Winged, Tomorrow Shhh Off you don't know what's going on th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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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성한 곡도 있다. 다 우리 곡이 아닌 거지, 지금. 요즘 여기에 뭐가 나요. 건조해서 피부도 요즘 뒤집어졌어요. 내가 뭐가 안 맞나 봐요, 지금. 제로클럽. 아니 하트 비트는 뭐지? 우리 곡 중에 하트 비트가 있어요? 무슨 곡이냐? 하트 비트가 계속 보였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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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 뭐지? 이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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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Begin Rain 피가 오는 늦은 새벽 서울 그위에 여전히 잠만 일어내 내가 슬퍼지네 저 비가 내 쪽으로 인물 위에 미쳤지 오늘따라 나 전화해 내가 슬퍼지네 필름아웃? 그래 필름아웃 나왔으니까 필름아웃 많이 나왔다 필름아웃? 그래 필름아웃? 그래 필름아웃 필름아웃은 새벽에 필름아웃을 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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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와 이거. 이거 너무 반복인데. 2시간 10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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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Collwor 더 흰날의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녀석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위치로 빛나는 75가지의 월 진심으로까지 한 삶 번지의 야경은 어쩌래 보다는 도시의 밤 약한지만의 꿈 Let it shine 넌 또 끝보다 밝게 빛나 어쩐 이 밤의 표정이 따로 떨어져 어둠도 달빛도 안 이루어질 때 버릴 거야 You can b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주름같은 밤에서 서로와 서로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가장 깊은 발점이 나를 별빛 Or even though where Dieu 내 mother икс 아 이건 마지막까지 해야지 Asia 계속 떠올려 보면 나 떠올려 사람이란 별 사람이란 별 너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re shining Girl, my heart 난 너를 보면서 멈춰봐 I got you 지나갔던 밤도 있어 Shine, dream, smile I'll let it slide up the night 우리는 이대로 빛나 Shine, dream, smile I'll let it slide up the night 우리는 자체로 빛나 I'll let it slide up the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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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하고 이제 콘서트에서 엔딩 멘트하고 딱 남준이 형께 결정선생님 말씀 좀 들어주고 이제 여러분들 딱 인사하고 나서 마지막 이게... 아닌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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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민 형이 캐리한 그런 곡이죠? 어 너무 잘 살려주세요 내가 좋아해 아주 너무 너무 세상이 낮재래 워 crazy for myself 전문을 알면 모두 다 된 것처럼 맞춤 모든 건 다 우려줄 것처럼 제발 내 사진 들쌍쌍 이다시기 누룩은 안이야 hill ay oh yeah i did it 네 샴은 사실 lights got a lot of frames go on snorke한 내 공간 그래 기억해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던데 I'm sorry oh shit yeah 열기 덮이네 oh yeah 맘 같이 올수록 또 비어겨 비어겨 날 수록 더 혼잠 것 같아 아 잠긴 눈 좀 못 들은 맘 네가 있는 거라 널 들고 집에 갔어 what you want my feelings 바로 들고 집에 갔어 맘을 켜둔 너의 switch yeah 마다다다다 변화될 거야 너만 있다면 둘이 집이 될거야 you know i want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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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know you got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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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love, you love, you love, I miss that You love, you love, you love, I want that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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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tha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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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it Yo, 내 발이 이상해 눈 깨고 입을 안 해 있어도 이상해 등본 등기분, 빙고는 눈 입어진 공간에 나와서 저라 해 세상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질 줄 아는 Republican Girlины OK 일단 러브 매니저 해줄게요 Keep holding. 울지 마시고 러브웨이즈로는 헷갈려 옷에 케이크 다 묻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잠시만요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러브 웨이즈 케이크 묻었던 옷에 러브웨이즈입니다 들은 거 같아요 2인 강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케이 이제 또 점점 곡이 줄고 있죠 지금 지금이 1시 9분이니까 애매하네 반까지만 할까요? 1시 반? 아니 여러분들도 피곤하겠다 지금 시차가 다 다르니까 아이고 아이고 많이 피곤해 보여야죠? 마음은 안 드세요 안 피곤해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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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송 진짜 진짜 마지막 송 리얼 라스트 송 오케이 근데 그런 곡을 모르겠단 말이지 웨이스티롬이 부를까? 웨이스티롬이 좋지 웨이스티롬이 좋지 웨이스티롬이 좋지 자 마무리 곡으로 웨이스티롬이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비트에서 정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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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일 12시 12시부터 아니 12시 전부터 생일 전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생일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날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날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생일에도 저희 BTS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이 오겠죠? 지금 그 압방금 가사 부르면서 그 봄날 가사였나? 이제 얼굴을 더 푸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이 가사가 딱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서 지금 얼굴을 쉽게 볼 수 없지만 또 보는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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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